2부에서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3부에서 계속되게 됩니다. 3부에서 계속됩니다. 4부에서 계속됩니다. 4부에서 계속됩니다. 이번 코너는 선물을 여러분이 정하는 걸로 해보려고요. 진짜요? 너무 쎈 건 우리도 현실적으로 제작되게 되고요. 그렇지만 저희도 인심이 있기 때문에 클래스가 다르구나. 이거 손가락, 손가락. 그거 취소하자.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래, 좀 너무 심하다. 현실적으로 금액으로 치면 100만 원이야. 오. 제가 할 수 있는 소원이나 채널15에서 할 수 있는 소원 이런 거 주셔도 나영석 PD님이 소원을 구하는 거예요. 어? 그거 되면 뭐예요? 제가 언젠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런 거 괜찮죠? 그거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니? 미국에 프로그램 나가서 출연하는데 같이 와주세요. 같이 출연해 주세요. 그건 저한테 영광이죠. 그렇게 해주세요. 그건 벌칙이 아니라 영광이죠. 그래요? 미국인들 앞에서 땡 하는 거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저 형이 뭐예요? 땡! 땡! 그들도 알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저 개인곡 춤 따서 영상 찍어서 올려주신 거 이런 거 해도 돼요. 나영석 PD님이 제 개인 안무 따서 오케이. 제 개인 안무는 나도 따기 힘들 것 같은데. 혹시 골프 치세요? 골프 못 칩니다. 아빠가 안 좋아하겠는데? 아, 뭐 효도로, 효도로 되는 거야 이게? 대리효도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해. 달방 조건 없이 출연 이런 거 어때요? 아이, 그것도 하고 그냥 오시지. 아이, 그것도 하고 그냥 오시지. 바쁘신 분이에요. 되게 형은 TV를 잘 못 보나 봐요. 이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나는 세상이 날 기준으로 돌아가. 선택권 3장이나 주니까 되게 슬게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아, 나 뭐 하지? 나 진짜 못 찍겠어. 빨리 빨리 적어, 얘들아. 오케이, 알았어요. 나 모르겠어. 형, 다 적었어요? 아니, 나도 이제 적어야지. 아무거나 쓰세요. 거기 있는 거 사실 안 걸릴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요. 어려요? 안 걸릴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요. 어려요? 응,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집어넣어 주세요. 일단 나도 형만 하는데. 왜, 왜? 이거 할 수 있지. 뭔데? 할 수 있지. 나는 다 여기에 관련된 걸 했어. 자, 이 선물은 잘 킵하고 있다가 이 모든 게임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갖게 되실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뭐라 안 되나요? 그럼 고백의 시간 한 번쯤 가시면 돼요. 왜 미국 영화에 보면 있잖아요. 오늘은 한 번 여러분의 단점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려고 해요. 회계 시간이에요, 그렇지? 고해성사? 아, 그런 느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쉽다. 이런 거 일찍. 정국 씨는 사실 단점이 없는 막내라는 소문이 있는데 약간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약간 끈기가 없다는 거.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끈기가 없어요. 어떠세요? 다들 인정하시나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끈기가 없어요? 또 잘하기는 또 잘해요. 좋아하는 것만 해서 뭘 해도 그냥 다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뭔가 좀 재미가 없나 싶기도 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항상 발전하고 싶은데 게을러요. 여러분 인정하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형제니까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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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시간인가요? 네, 그럼요. 우리 슈가 씨. 가끔 이 무대에서 힘들 때 저는 이제 그 체력을 굉장히 좀 이 페이스를 좀 조절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아, 체력이 좀 부족하군요? 지금 또 약간 집중력이 살짝 좀 떨어졌는데 아무튼 이 체력이 좀 부족하다. 체력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쉽게 떨어져요. 그렇다면 슈가 씨의 단점입니다. 평소에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그렇죠? 매우 느끼죠? 아, 지금 왜 이렇게 졸리냐? 지금 정도면 어떤가요? 몇 프로인가요? 거의 다 됐어요. 뭐 그렇다네요. 네. 빨간 줄 들어간대요. 네, 빨간 줄 들어간대요. 타락장처럼 떨어지죠. 아,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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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한 거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되게 막 단순하고 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고 되게 가볍게 항상 이렇게 뭐든지 그러려는 경향이 있죠.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점도 될 수 있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부러워하고 있는 되게 멋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좀 너무 없는 게 고민입니다. 생각 없는 거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생각 없는 게 뭐 잘못입니까? 생각 없을 수도 있죠. 생각 복잡하면 그렇죠. 생각보다 기분 나쁜데? 생각을 하지 마요. 생각을 했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냥 기분 나쁜데? 네. 저는 네. 종종 종종 말을 말을 막 합니다. 아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태용 씨, 막말 들은 적 있어요? 지민이한테? 요즘에는 되게 많이 자기가 고치려고 해서 그런 거에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민이가 자기 자신이 근데 되게 좀 많이 뭐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마음 저희들도 많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본인한테 스트레스를 받다가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고 그 다음에 막말이 갑자기 용서 받고 싶었던 거니까 근데 지민이가 하는 거랑 제가 하는 거랑 좀 달라요. 지민이는 평소에 심성이 좀 많이 착하고요. 네네. 평소에 안 좋으세요? 어, 저는 뭐... 갑자기 네 회개씨가 한번 얘기하시면 돼요. 먼저 한 거야, 그럼? 오케이. 용서합니까?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원래 신선은 착한 사람이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RM. 저는 이제 어떤 평소의 단점이 있을까요? 사람이 좀 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운전도 전혀 못하고 면허도 없고 그 다음에 요리도 이제 거의 잘 못하고 해보려고 해도 항상 망해요, 제가. 아... 해산물도 좀 못 먹고 너무 약간 생활력이 좀 떨어지는 아... 약간 좀 사람이 좀 덜 됐다고 제가 스스로 좀 많이 느껴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람이 덜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니까 언젠가 사람 되겠죠? 아니, 되면 되는 거잖아요. 언젠가 되겠죠. 우리 멤버들에 비해 굉장히 나태합니다. 일단 뭐 하나를 이제 결심하고 이제 행동에 옮긴 했는데 그게 최대 2개월까지 가더라고요. 운동도 하다가 그만두고 그리고 작업도 하다가 그만두고 뭔가 약간 이게 제 필이 안 받으면 저는 안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멤버들에게 좀 미안할 때가 좀 많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 이제 책임감이 없다고 하는 거죠. 하하하하하하 책임감이 부족하다. 저는 책임감이 부족하고 나태합니다. 라고 생각해볼까요? 사실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본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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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제이홉. 제이홉. 제이홉은 단점이 없지. 와.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지. 아. 너무 지나치게 독특하게 살아요. 전혀 그런 거 아니겠군요. 항상 출근 제일 먼저 하고요. 메이크업 받으러 가실게요. 하는데 눈을 피하고 있는데 본인이 먼저 일어서서 가고. 한결같은 모습에 이 형은 천이다. 비디옵이라고 불러요. 가디옵 비디옵. 가디옵. 이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용서합니다.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생각하는 단점은 또 따로 있을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이렇게 밝고 웃는 모습과 집에서의 제 모습이 좀 많이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이렇게 웃고 막 이래서 그러는데 집에 가서는 약간 오히려 좀 표정이 쫙 가라앉더라고요. 그게 약간 좀 너무 윗면의 그림자가 커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하루 종일 웃다가 집에 가면 공허해요. 약간 이런 그게 반성할 일이라니 아, 저게 갭차 내려놨어요. 누구는 막 생각이 없다 이러고 있는데 누구는 막 낯말한다고 누구는 사람이 절 됐고 막 그러는데 야, 진짜 주변에 부모님이 걱정을 하는 거죠. 부모님한테 걱정을 시켜서 그게 단점이다. 약간 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이홉이 진정한 엄친하다. 혼자 있을 때 너무 말이 없구나. 네, 맞아요.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서 부모님이 걱정해요 라는 단점.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박수 쳐줄 내용이라기보다는 뭐라 하하하하 너무 바쁘다. 박수 쳐줄 어쨌든 본인의 고백이니까 고백 받아줘요. 그렇죠. 받아줍니다. 잘 들었어요. 잘 자, 여러분의 단점 반드시 고칠 수 있도록 오늘은 여러분의 단점을 계속 머리에 새기는 시간 새기는 그래서 지금 간 다음에 퀴즈를 할 건데 정답을 맞힐 때 정답 대신 저는 사람이 좀 더 된 것 같아요. 저는 끈기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나 너무 긴데? 사실 저는 이걸 알고 있어가지고 네, 지민 씨가 보니까 말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말을 길게 할수록 별로 안 좋으니까 아, 진짜. 큰일 났네. 그거 한 번 크게 외쳐볼까요? 정국 씨부터. 자, 정국.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끈기가 없어요. 체력이 부족해서 집중이 쉽게 떨어져요.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지민. 종종 말을 막 해요. 아름. 저는 사람은 좀 덜 된 것 같아요. 대형. 저는 생긴 방법은 끝날데요. 자, 마지막으로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서 부모님이 걱정해요. 부모님이 못 들으니까 못 들어요. 들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뭔가 슬슬한 것 같아요. 슬슬한 것 같아요. 인생이 희도해라. 이게 많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을 걱정하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공격적인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홉 씨. 뭐예요? 그집어 주세요. 언제 저런 게 왔지? 오오오오오오오. 이번 게임은 음악 퀴즈입니다. 와. 세로로 쓰여있는 게 장르고요. 위에 쓰여있는 게 배점입니다. 그리고 랜덤이라고 쓰여있는 건 열면 거기에 배점이 나와요. 드라마 영화 장르에서 만화 영화 주제가니까 알고만 계세요. 여러분 모두 기본 점수 200점을 드릴게요. 오오오오오. 예를 들어 동영의 10점 맞추시면 10점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오오오. 근데 만약에 틀리면 10점. 감점이 있습니다. 10점이 감점도요? 10점 짜리 틀리면? 200점에서 틀리면 감점이 있습니다. 점수를 딸 수도 있고 감점될 수도 있습니다. 아, 드라마 OST구나. 드라마 보기에서 10점 오고 아, 드라마 제목이 아니에요? 드라마 제목을 말씀해주세요. 드라마 제목을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OST를 들려주면 거기에서 제목을... 그렇죠, 그렇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알 법한 걸 엄선했으니까... 책임감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는 책임감이 없고 나태해요. 좋아. 나 사랑해요. 나 외웠어. 오케이. 그냥 우리 가요 한번 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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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니까 가요 10점 어떻습니까? 오케이. 가요 10점으로 산뜻하게. 하나, 둘, 셋. 빡. 자, 힌트입니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라는 힌트가 나왔어요. 엄마, 아빠? 가요 10점입니다. 어? 응? 어디서 들어갔지? 아, 이거. 아, 이거. 아, 잠시만, 잠시만. 하고 싶은 건 많지만,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끈기가 없어요. 자,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끈기가 없는 정국 씨. 싸이 선배님의 젠트맨. 정답! 정답! 아, 네. 정답! 아, 네. 왜 너무 아파요? 마더파더. 마더파더. 캐나다. 캠터인.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오케이. 이렇게. I'm a 마더파더 젠트맨. 아, 잘 보셨죠? 아, 잘 보셨죠? 아, 잘 보셨죠? 정답! 동료 10점 가보겠습니다. 동료 10점. 동료가 어려운데요. 양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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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서류라면...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올챙이송. 올챙이송. 땡! 하고 싶은 거 많지만 끊기가 없어요. 개구리송. 하고 싶은 거 많지만 개구리송. 개구리송. 땡! 아, 이게... 이러면 기회가 날아갑니다. 이러면 모두에게 다 하고 나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개구리송. 개구리송. 저는 나태하지만 저는 책임감이 없고 나태해요. 자, 책임감이 없고 나태는 BC. 올챙이 한 마리. 올챙이. 한 마리. 한 마리. 땡! 아... 저는 사람 좋아. 잘 된 것 같아요. 자, 사람은 절대 나름씩. 올챙이. 땡!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서 부모님이 우울해요.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서 부모님이 우울해요. 아, 걱정해요. 걱정해요. 걱정하는 거예요.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걱정해요. 자,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서 부모님이 걱정하는... 개구리 앞다리? 개구리 앞다리? 개구리 앞다리? 창의적이다.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는데 감정하면 계속 되는 거죠. 그럼요. 지금 도전 안 하신 분은 누구죠? 저, 저, 안 했어요. 저, 안 했어요. 저도 안 했어요. 아, 지민 씨도 안 했고요. 뭐야? 도전하세요. 이게 올챙이 아니죠? 네. 한번 해볼까요? 체력이 부족해서 집중이 쉽게 떨어져요. 체력이 부족해서. 개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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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울가에 올챙이. 개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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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kidp. impacts. 앞다리, 뒷다리? 개구리 앞다리. 종종 말 따라옵니다. 종종 말 따라옵니다. 지민이. 꼬물꼬물. 꼬물꼬물.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없어요. 제 생각도 없이. 네? 생각없는 질신 생각없는 질신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마, 반성이야 이걸 들어도 반성하는거에요 생각하지마 꼬물송 감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고싶은거 많은데 끈기가 없어요 하고싶은거 많지만 끈기가 없는 정국씨 골챙이 한 마리 골챙이 한 마리 저는 사람은 좀 덜 된거 같아요 자 사람이 덜 된 사람씨 개구리 개구리 송이라고 했잖아 종종 말을 막해요 종종 말을 막하는 지민씨 개울가에 올챙이 개울가에 올챙이까지만 했는데 아니야, 올챙이 한 마리 했어요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가 팔닥팔딱 개구리 제목이 그렇게 길다고? 저는 사람은 정말 흥이 없어요 사람이 덜 된 사람이 먼저 부저 놀랐습니다 올챙이와 개구리 어? 어? 정답 나 개구리와 올챙이인지 올챙이와 개구리인지 계속 고민하는데 원래 신경을 찍었어요 아, 올챙이와 개구리 나 형 그거 안했으면 올챙이가 개구리로 진화하는 과정을 할 뻔 아, 나 190번이겠어 자, RM씨 골라주세요 드라마 아니, 진짜 1초부터 1초부터 위 정답 위 정답 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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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사실 내가 난 누군지 못 봤는데 정답 양심적으로 나 근데 왜 모르냐? 이번엔 모르자 그러면 드라마 제목과 노래 제목까지 제가 볼 때는 태형씨가 제일 먼저 한 것 같았어요 저는 지금 감이 없고 나태예요 네네 도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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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그래! & 난 다진compl이가 도깨비라고 생각했어요 5점 ㅋㅋㅋㅋ 여기까지만 10점 하고 나부터 가자. 간체미셔? 간체미셔? 영화? 체력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쉽게 떨어져요. 체력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쉽게 떨어지는 슈가씨. 스타워즈. 스타워즈. 정확하게. 노래. 너무 좋아. 아, 아니네? 전혀 사람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자, 사람이 덜 된 RM씨. 어벤져스 엔드게임? 정답! 단체미셔? 이거 하려고 했는데 어벤져스. 이거 스트레칭을 할 때 아니야? 아, 뭐 봐? 근데 단체로 이렇게 한타, 한타 싸워 할 때. 아, 한타, 한타 싸워 할 때. 한타 싸워 할 때. 한타 싸워 할 때. 아, 이거 들으니까 알겠네. 너 한 번 듣고 봐. 아, 어벤져스. 그때 막 다 보일 때. 어벤져스 뭐야? 어생블를 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어벤져스까지는 할 거라고 했는데. 엔드게임까지 할지. 진짜 소름 돋기야. 오케이. 렛츠고. 가요 랜덤. 가요 랜덤 가시죠. 가요 랜덤 갑니까? 가요 랜덤 갑니다. 오픈. 뭐야? 가요 랜덤? 댄스. 자, 이 랜덤은 제시아가 왜 댄스냐면. 춤 더 춰야 돼요? 춤 더 같이 춰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가수와 제목을. 가고 싶은 건 많은데 끈기가 없어요. 가고 싶은 건 많은데 끈기가 없어요. 가고 싶은 건 많은데 끈기가 없어요. 신화 선배님들의. 아니, 나는 공하고 타는데 춤이 기억이 안 난다. 2, 1. 땡. 나도 그거랑 다 아는데. 나도. 내가. 춤이 기억이야. 이게. 이 노래가. 부모님이. 호자였을 때 말이 없어. 부모님이 걱정해요. 부모님이 걱정 없이. 신화 선배님의 퍼펙트맨. 퍼펙트맨 정답이고요. 신화 선배님의 퍼펙트맨. 퍼펙트맨 정답이고요. 춤을 몰라. 뭐냐? 춤 뭐냐? 그러니까, 이럴까봐. 춤을 모르겠어. 춤을 모르겠어. 춤을 모르겠어. 춤을 모르겠어. 춤을 모르겠어. 춤을 모르겠어. 에가슨 투패이요. 정확하게. 감사합니다. 흥분 tick, Mrs. and I have a bow around, Mrs. Thank you. I've been confirming an Bring-Books TIP. You're 2020 that will make 100 points? Do youanceas? 홍아, 그럼 너 100점 까인 거야? 그럼 너 100점 까인 거야? 이거 까인 거야? 설마... 아니야, 여기 피곤 눈물도 없어. 춤 못 맞췄면, 춤 못 맞췄면 100점 까인 거야? 아니, 알면 도전한 거잖아요. 잠시만요. 정국이가 먼저 틀렸었잖아요. 네? 아, 맞습니다. 한번 틀리고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0입니다, 0입니다. 그럼 저희도 0점이죠? 태형 씨는 부자를 올리지는 않았고요. 홍 씨는 명확하게 부자를 올리고 두 개나 기회를 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점.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뭐예요? 쉽게 도전해도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요. 아, 이제... 잘못하면 큰일 났구나. 정탐승전에는 주황 머리가 있게 한 노래잖아요. 오, 지민이. 아, 이 노래야? 자기 옆에. 종종 말을 막혀요. 아, 정말. 다음, 정 씨. 드라마 50 가보겠습니다. 드라마 50입니다. 자신감 엄청나게. 네비. 네비. 도전은 50점이잖아? 네비. 조심해야겠다. 신나. 드라마 50. 요리. 엄마의 장소는 분명히 아들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끈기가 없어요. 너 진짜 많이 도전한다. 드림아이. 드림아이. 네. 아! 나 못생겼는데 다행이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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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갑자기 그램줄을. 한 번만 더 많은 친구야. 뭐야? 아, 이제 말해야 되는데. 이 가수분이 이걸로 데뷔하셨나 보다. 내가 볼 때는 이거 헤어지는 장면이야. 이게 후렴을 가봐야 될 것 같아. 13년대 나온 명작. 드라마. 아! 제목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 이거 어디서 틀어봤는데? 이거 공사 재안병원에서 계속 나와. 나 이거 기억이야. 나 이거 왜 알고 있을까 했는데. 진짜 계속 나와. 나 재활하고 있어. 진짜 계속 나와. 나 재활하고 있어. 진짜 계속 나와. 나 재활하고 있어. 힌트는 진짜 그야말로 데뷔. 여러분의 데뷔를 한 번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데뷔 때 나오잖아. 데뷔 때 나오잖아. 저희 데뷔 때는 티비를 보면 안 되는. 집에. 오늘 초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때 나온 거. 니와 알려도 13년. 13년에. 13년에. 대작 히트 쳤던 드라마 중에 하나. 자, 제목이 과연 무엇일지. 뭐지? 나 이 정도 모르는 것도 대단하다. 어디까지? 여러분의 데뷔 앨범은 사실 어떤 어떤 것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고민의식을 담은 앨범이잖아요. 너희들 꿈이 없다. 체력이 그렇게 비행기 쉽게 따라해요. 자, 체력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쉽게 떨어지는 슈가. 드림 아이 2. 아, 땡. 저는 사람은 덜 된 것 같아요. 저는 RMC. RMC. 학교 2014? 종료! 종료! 와, 나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장나라 씨 나온 거 아니야? 내가 아는 학교는 장혁 씨 나온 것밖에 모르는데. 학교 나오는 건 꽃보다 남자, 아이가? 꽃보다 남자. 그건 알지. 그건 한참 편이지. 제목이 학교 2013인데. 여러분이 데뷔 연도하고도 맞고. 여러분이 그때 냈던 앨범하고도. 어떻게 알았어요? 저거 힌트로. 와, 형이 진짜 나 때문에 했다. 오케이. 남준이 형이 잘하네. 오케이, 이건 힌트로 솔직히. 남준이 형은 그걸로 하겠네. 가만히 있는데 위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데. 아, 오케이. 진짜 가만히 있어. 오케이. 넘어가자. 영화 30점으로 가겠습니다. 영화 30점. 영화 30점. 자, 힌트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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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이면 어느 정도 떠오를 수도 있어요. 지금 바로 떠오르는데. 저작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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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책임감이 없고 나한테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고 나한테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고 나한테는. 세웅 씨. 아, 잠시만. 이게 뭐야? 3초 드립니다. 3. 뭔데? 라이온 거슬링아. 1. 땡. 3초. 3초. 자, 2초이고요. 우리 라이킹 출라. 이거, 이거?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진희 씨. 라라랜드? 어. 라라랜드. 지금 라이온 거슬링만 듣고. 라라랜드. 라라랜드 훨씬 더 좋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올라갔을 텐데. 이 노래 어디서 나왔는데? 이거 OST야. 그 영화 OST라고. 라이온 거슬링이 나와요? 세력이 부족한 슈가 씨. 러브 액슬링. 러브 액슬링. 러브 액슬링. 아니, 그건 언제 찍은 것 같은데? 라이온 거슬링 나온 영화는 맞아, 근데? 난 라라랜드. 아닌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럼 얘기해 봐. 저는 책임감이었고 나한테요. 규해 줍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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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only. If only. 이 노래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너무 다른데? 세 글자야, 세 글자. 나 이거 뭔지 아는데. 이거 남자와 여자 주인공 둘이 나온 거잖아. 보통 영화들. 이 노래 유명한데. 이 노래 자체는 너무 잘하네. 이 노래 자체는 너무 잘하네. 애들이 부른거렸어. 왜 이렇게 어린 거야? 이거 뭔데? 자, 이 부분들은 바로. 와, 나 이거 진짜 봤는데. 그리고 영화 주인공들이 부른 거지. 그러니까 이거 이 폴리 여자 주인공이 부른 거 아니야? 부른 거 아니야? 그냥ң을 생각하지 vita. 이러한 거 아니야? 아, 여쥬만 말씀하세요. Tara곧요? 이게普 Benny도 말해보자. 어우,转. 나까지 생각하세요. 하이 podr 거Z에ś 짜증 spur 남주의자. ienie. 그 남자 작사, 그 여자 작곡 그 남자 작사, 그 여자 작곡 작곡 띡! 아! 순서가 많아! 하고 싶은 건 맞지만, 끊겨져요 그 남자 작곡, 그 여자 작곡? 그 남자 작곡, 그 여자 작곡! 띡! 이 순서 바꿔봐! 띡! 그 여자 작곡, 그 여자 작곡, 그 여자 작곡 점점 노래 막힌 지민이 먼저 했습니다 그 여자 작곡, 그 남자 작곡 여자가 뭐랬어요? 작사 남자가 작곡 정답! 와!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제목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처음 들어보는 거 봤냐? 그 남자 작사, 그 남자 작사 맞아, 본인 그 영화지 아, 감사합니다 드라마 랜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마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라고 잘 말씀드렸죠? 90년도 다시 16년 사이에서 그러니까 77년에, 77년에 나왔나 보네 그럼 77년이요? 90년대니까, 그렇죠? 노래 한 번 들어볼까요? 들어볼 거 같은데? 짱구 아이가? 짱구 짱구 지금 스물몇 살 아이가? 어? 어? 뭔데 이게? 적용 söyleye Judge 솔라 보고싶고 듣고 싶어 듣고 싶어 왜 듣냐? 왜? 할때 알고 싶어 안아야할 거 같은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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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친구였구나! 정답! 정답! 슈가 씨! 아, 근데... 내가 쓸 거야. 정답! 영심이! 그냥 영심이! 아니, 아니. 말갈냥이 영심이! 말갈냥이 영심이! 아, 이거... 영심이! 영심이! 나는 영심이! 그냥 영심이일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 그냥 영심이일 수도 있어. 그럼 네가 해봐. 다른 이름이 이런 거 아니야? 랜덤이네. 알리는 영심이? 계속 들어볼까요? 들어봤으면 영심이야. 14살 영심이! 맞나? 14살 영심이 아주 맞는데, 내 기분으로는? 뭐, 뭐, 영심이에요? 확실해요? 응. 넌 아직 버릴 수 있어. 혼자 있을 때, 일이 없어서 부모님이 걱정해요. 일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부모님이 걱정해요. 일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는 약간 없지 않아? 말이 없어서. 말이 없어서. 아니, 근데... 그 시체가... 이름이 많잖아요. 이름이 많아요. 말이 없어서. 진짜. 그래서 내가 말이 없었구나. 사춘기 영심이? 사춘기 영심이! 땡!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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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심이는 맞죠? 확실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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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가 봤을 때 그냥 영심이라니까. 나 그것만 확실하면 되나? 내가 그 앞에 몇 글자가 들어가는 시에... 앞에 몇 글자만 들어가는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자, 힌트는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나는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뭔가도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랜덤이니까. 점수가 너무 깍일까 봐. 더 힘이 한 번? 더 힘이 한 번? 내가, 내가 질러봐? 정구야, 정구야. 응? 중학생 영심이 한번 해. 14살이면 중학생이야. 약간 보고 싶은 영심이 이런 거 아니야?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학교 가는 영심이. 아니야. 저는 사랑이 덜 된 것 같아요. 자, 저런이 덜 된 RMC. 77이 영심이. 77이 영심이? 맞네. 야, 근데 그런 표정으로 답을 맞추니까 되게 무섭다. 야, 내가 맞힐 것 같잖아. 왜냐면... 77년생. 노래 좀만 더 들으면 안 돼? 그냥 영심이라고 할 거야. 아, 저 지금... 아, 내가 너무 철학적으로 생각했구나. 내가 봤을 때 영심이 맞아. 무조건 영심이야, 이거. 너가 해봐. 힌트가 왜 있는 거야? 하나, 보여줄게. 종종 말을 막해요. 자, 종종 말을 막하는 지민 씨. 영심이. 정답. 와, 맞다니까. 영심이. 정답. 와, 맞다니까. 영심이. 정답. 와, 맞다니까. 내가 몇 번 얘기해요. 그냥 영심이라고. 야, 형, 나 영심이 하고 내가 틀린 거네? 77. 몇 점이야? 까봐, 까봐. 몇 점이야, 저거? 아니, 잠깐만. 근데 저 힌트는 왜 있는 거야? 저 77년생. 77년생. 아,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아이고. 아이고. 가 블랙슈아. 가 블랙슈아. 너무 쉬운 분들이라서 저희가 1점 드렸어요. 아, 진짜. 우리가 너무 꼬았다. 가요 한 번 가? 가요 가. 그래. 가요 한 번 열자. 가요 30점 갈까? 가요 30? 저 아직 얘기 안 했는데요. 저는 영화 랜덤 갈 건데요. 아, 그래? 영화 랜덤 갈래? 네. 뭐야, 뭔데, 뭔데? 만화 OST. 쌍문동입니다, 쌍문동. 어, 그거네. 쌍문동이면 하나도 없지. 아니, 근데 그거는 말하는 거 아니잖아. 아니, 그거 만화예요. 아니. 아! 오케이, 오케이. 나도, 나도 알아.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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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스톱이요? 스톱이요? 일단 생각이 별로 없어요. 아기 공룡 둘리. 아기 공룡 둘리. 아기 공룡 둘리. 쌍문동은 이것밖에 없네. 정답! 그래. 마이너스 5백 점이었으면 좋겠다. 고길동 세일이니. 마이너스 5백 점이었으면 좋겠다. 고길동 세일이니. 이거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 2천 점. 제발. 무슨 소리야? 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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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30점. 드라마 30점. 아, 드라마 30점. 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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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리 다 못 가는데. 어? 여러분, 내 맘 믿고 지구 한번 해봐요. 지구. 지구를 지켜봐요. 드라마 30점입니다. 아! 정답. 아, 고름을. 정답. 지구가. 정답. 정답. 지구가. 지금 점도 좀 빨랐어요. 근데. 제. 미안하다는 사람. 제. 시리. 이렇게. 정답. 정답. 제. 그대. 잊. 왜? 그대. 하하하하, 하하, 한구시! 결국 뵈서운 뭐다 맞는데? 하고 싶은flu인데 끈기가 없어요. 보고싶은 그만, 그들 끈기가 없는데. 호텔 델 누나? 호텔 델 누나! 그 집떡! 뭐가 저러기 knowing? 큰사항만해. 그건 호텔 얘기잖아. 형아는 제목을 맞히는거야? 아니, 이건 민선배님이.. 드라마 저게. Hartz 뭐, men이? 민선배님인가요? 왜 이렇게 나와요? 아니, 나도 지구가 하니까 생각난 게 하나밖에 없는데 나 드라마를 안 받아서... 왜 이렇게? 아, 내가 노래를 평양하잖아요. 최종곡이다. 최종곡이다. 자, 하나, 둘, 셋. 도깨비. 도깨비. 아니, 왜 도깨비. 도깨비. 아니, 왜 도깨비. 자, 나타난 태형 씨. 해를 품은 달. 해를 품은 달. 정답!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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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해랑, 달을. 그래, 지구과학 쪽에 어울리는. 야, 나 마이너스 된 줄 알았는데. 그 그림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갈 수 없나요? 노래 나. 노래 나. 안 봤어. 아, 노래 너무 좋지. 아, 노래 참. 되게 슬펐어. 권산을 딴다. 이거, 뭐해. 야, 지구과학. 해를 품은 이제 아래고 가야 되지 않았냐? 가야 할래요? 네. 형, 영화 50점 가겠습니다. 마, 파? 파, 파, 피, 라, 파, 파, 라. 두 손을 딸러야? 가볼까요? 네.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뭐? 스폰지. 스폰지에서. 그 매두기 좀. 그런데 말입니다. 야, 이거 아이가.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스폰지, 스폰지. 아니, 이게 영화 OST였어?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요? 어. 아, 이게. 이거 너무 많이 들었는데. 실력이 부족하여 침투가 쉽게 떨어져요. 살인의 꽃. 아, 살인의 꽃? 정답! 밥은 뭐하는 장애야? 내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나 진짜 스파지밖에 기억이 안 나. 뭐예요? 살인의 추억? 네. 밥은 먹고, 밥은 먹고, 밥은 먹고. 그래서 밥이구나. 자, 이제 동료 남았습니다. 아, 동료는 가망 없을 것 같은데, 나는. 가만있죠. 누구나 가망 없을 것? 당연한 소리. 당연한 소리. 당연한 소리? 당연한 소리지. 당연한 소리. 귀여운 샐들이 노래하고 주먹을 남은 힘을 주고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우, 진수 씨. 얼마 안 나는데? 새소리? 새소리!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아니, 아니. 땡! 절대로 가만히 해. 귀여운 샐들 엄마, 아빠 좋아. 엄마, 엄마 좋아. 자식의 소리? 엄마 좋아. 가족사랑, 가족사랑. 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근데 멜로디가 되게 신선하다. 하고 싶은 것만 적은 게 없어요. 끈기 부족, 장국 씨. 가족. 가족! 땡! 당연한 소리. 저 땡이 진짜 살지 나. 땡! 땡! 이게... 이음이에요, 땡! 연습을 하겠다. 어떻게 한결같이 그 음을 유지하시죠? 절대 은감이에요. 땡! 꼭 미국 불러줘. 아, 맞아. 아, 맞아. 나중에 그 지미 펠라 같은 거 보여주세요. 한국의 땡이다. 뭘까? 당연한 소리. 당연한 소리. 너무 아빠 좋아. 엄마 아빠 좋아. 이건 진짜 감이 안 오는데? 하고 싶은 건 많지만, 큰일이 없어요. 자, 장국 씨. 엄마 아빠 좋아. 엄마 아빠 좋아. 아빠 엄마 좋아. 라라라라라라. 아, 아니야. 야, 막다지 말고. 뭐해? 아, 막다지 말고. 힌트는 뭐였죠? 별 많이 됐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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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요? 나는 생각이 없어요. 나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나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딱 맞네. 엄마는 아빠가 좋아요. 엄마는 아빠가 좋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땡! 아빠는 엄마만. 아, 체력이 불합해서 집중력이 쉽게 떨어져요. 집중력이 지금 바닥이거든요. 진짜. 자, 정신 차리고 쉬고. 아빠는 엄마만. 엄마만 좋아해. 땡! 정신 차리고 쉬고. 정신 차리고 쉬고. 정신 차리고 쉬고. 엄마는 아빠만 좋아해. 엄마는 아빠만 좋아해. 땡! 이건 아니죠.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 완전히 이 느낌인데요? 동생 씨, 내 말이 없어. 부모님이 걱정해. 자, 부모님의 걱정은 혹시? 뭐였지? 엄마는 아빠를 좋아해? 엄마는 아빠를 좋아해? 아쉽습니다. 땡! 아빠는 엄마를 좋아하지 않았어, 아직. 그럼 해봐, 해봐. 다른 이름이 있는 거 아니야? 야, 너가 제일 안전빵이야. 시르디. 시르디. 너, 너 지금 약간 좀 살인다? 어? 어? 아, 지금 보니까. 얘가 1등인 거 아니야. 지금, 지금. 지금 그게 있네. 그래서 지금 살고 있어요. 관리를 하네요, 점수 관리. 네. 솔직히 말해서, 이러면 예능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사실 뭐, 뭐. 왜 안전빵으로만 가는거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시르디. 집중력이 쉽게 떨어져요. 자, 집중력이 이미 바닥인 휴가씨. 아빠는 엄마를 좋아해. 아빠는 엄마를 좋아해. 정답. 아! 바닥이니까. 내 얘기만 들으면 돼, 여러분. 랜덤을 하자. 어? 오케이. 아,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 저거. 아, 봐봐. 랜덤을 열겠습니다. 네. 보고싶다입니다. 보고싶다. 왜 다들 그 버전으로 부르는 거야? Arts Teacher. 말할 거야? 미친듯. 빨리 하자. 빨리 하자. 아, 하. 비xt sur. 네리 아니다. 아, 이리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닌가? 왜 Alles, who knows? 띵니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어? 이 노래가 안 있는데? 하잖아, 하잖아. 아냐, 나니다, 아냐. 우리 가진 영혼 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끈의가 없어요 니나노 니나노 땡! 왜 보고 싶다니까 상자 비유제 대상을 탄 노래예요 전 사람이 덜 된 것 같아요 어? RMC? 봄날? 땡! 땡! 어? 비싼 것 같은데? 대박 뭐지?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질 씨? 하고 싶은 말은 끈의가 없어요 질 씨 먼저입니다 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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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점이야? 몇 점이야? 까봐 까봐 그래서 봄날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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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이 되게 좋다 와 60점입니다 60점입니다 박진 씨 감사합니다 좋은 분이었습니다 봄이구나 봄날이구나 봄날이구나 봄날 봄 중에 진짜 너무 대놓고 그래도 대놓고 주지 않을까 해서 봄날 했는데 봄이구나 다들 김범수 선배님의 보고 싶다 생각할 때 넌 우리 노래를 생각했구나 아니 봄 얘기 봄 얘기길래 산나물 캐고 뭐 봄 얘기길래 야 가만히 있었으면 한 2등에 쓸 것 같은데 난 선물 없다 지민이 가만히 있었어 지민이 1등에 했거든요 지민이 몇 개 맞았잖아 자 점수를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 아까 써내신 소원 있죠 21개의 소원 더하기 저희가 생각하는 종이까지 포함해서 총 100개의 쪽지를 복주머니 안에 넣어놨어요 1등은 5개를 뽑을 수 있습니다 2등은 3개 3등은 1개 나머지 4, 5, 6등에게는 소장의 기념품 자 점수 공개하겠습니다 제발 내 컷 뽑아라 이거 마이너스 밖에 없지 않아요? 거의 몇몇 빼고 와 이거 마이너스 밖에 없지 않아요? 거의 몇몇 빼고 지민이 1등이죠 와 대단하네요 왜왜왜왜 대단하네 뭔가 이 점수가 진짜 충격적인가 보다 남들 웃는 거 보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 왜왜왜왜왜 자 이런 점수가 나왔죠 열심히 했지만 아쉽게도 제이홉 마이너스 21점 와 1점 까지 야 그래도 괜찮네 B 110점 어? 마이너스 110점 아 진짜요? 점수가 마이너스로 맞나요? 마이너스로 맞나요? 마이너스로 맞나요? RM 엄청난 실력을 보여줬는데 109점 오 괜찮네 109점 관리의 지민 와 진짜 261점 1점 아 진짜 얌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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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재미없다 야진 마이너스 70점 그래도 중간으로 체면치를 하셨고요 중간으로 슈가 씨 마이너스 44점 오 오 그럼 3등이야 아니죠 4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국 씨 점수 정국 씨 점수 마이너스 300점 마이너스 470점으로 마이너스 470점으로 마이너스 470점으로 3점 2점 3점 2점 3점 오 마이너스 마이너스 21점 오 진짜 5점 1점 5점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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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이 모두가 좋아 진짜 어 나 그 색깔 어 이거 아닌데 일단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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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확률이 그 확이네 조금 이따가 밑에 있는 거 뽑아야 돼 밑에 있는 거 뽑아야 돼 밑에 있는 거 뽑아야 돼 3개 오 저 색깔 괜찮은데 이 색깔? 아니 아니 그 색깔 나 이걸로 할게 1등부터 공개할게요 근데 진짜 거의 가망이 없구나 꽝 꽝 꽝이면 꽝이면 선물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꽝꽝 꽝이면 휴지 세트 이게 뭐야 이거 좋은데요 꽝 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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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맨날 시키기 힘들어서 맞지? 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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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부럽다 꽝입니다 이건 또 꽝이야 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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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시네 와 이거 대단하다 초반에 말했던 꽝사는 여기 있네 꽝사는 여기 있네 꽝입니다 꽝입니다 부럽다 꽝이야 5개 네 축하드리고요 조금 더 축하 자, 배고파할게요 휴지 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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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이제 꽝이요 꽝입니다 꽝입니다 설마 다 꽝이겠어 설마 설마 내가 현금 100만원 뭐 다른 거 나왔다 내가 쓴 걸 뽑았습니다 내가 쓴 걸 뽑았습니다 루이비통을 뽑았습니다 루이비통을 뽑았습니다 루이비통을 뽑았습니다 대박 퍼즐을 보고 있습니다 퍼즐을 보고 있습니다 퍼즐 그냥 루이비통을 썼어요 그냥 100만원이라고 해서 그냥 밑에 루이비통을 썼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루이비통 와 이거 그려야 대박이다 옷 주세요 진짜 생각도 못한다 옷 하나 사주세요 옷 몇 개 분씩 다드리고요 액세서리 쪽으로 액세서리 쪽으로 액세서리 쪽으로 액세서리 쪽으로 루이비통 야, 그래도 루이비통 어디에 어, 그래야 내가 쓰는 것 같다 어, 내가 쓰는 것 같다 되게 만족하다 그래 또 나는 보다 보다 보면 액세서리 네, 진짜 액세서리 네, 정말 액세서리 정국이 보는 것이지? 아, 꽝이야? 자, 보여주세요 꽝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괜찮아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게도 초정의 기념품 마스크야? 마스크가 더 좋은데? 마스크가 더 좋은데? 마스크가 더 좋은데? 마스크가 더 좋은데? 아, 이건 사실은 저희 마스크와 스티커인데 오, 너무 좋습니다 오, 너무 좋습니다 오, 좋아요 오, 시보야 구추도 사는구나 오, 옛날 그런 느낌인데? 레트로입니다 네, 레트로서 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한데 각자 소원 머션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그러세요 저, 나흥석 PD님 팔색 두 번하고 핑크 색깔 머리 하하하하 팔색 두 번하고 핑크 색깔 머리 하하하하 우와, 진짜 레전드 생각했다 그리고 나흥석 PD님 삿발 그리고 나흥석 PD님 모이칸 이렇게 세 개 모이칸 모이칸 나 핑크색 머리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오, 위험하네 나흥석 PD님 저런 생각이 재밌는 거구나 그렇게 자, 이승석 PD님 너 뭐 썼더라? 귀엽게 잘 안 나요? 나 생각해서 저는 현금 100만원 99만원 하하하하 하하하하 28만원? 삼성 핸드폰 저는 제 개인 안무 그리고 그 달방 무료 출연권 아, 저요? 네, 네, 네 아, 그런 건 사실 영광이죠 뭐, 현금, 와인 뭐, 현금, 와인 뭐 이런 것만 썼네요 와인 와인 나흥석 PD님 소원권 하나요 나흥석 PD님 저희가 밥 먹었을 때 대신 와서 계산해 주시기 하하하하 계산만 하고 집에 가야 돼 그리고 또 나흥석 PD님 예능 특별 출연 그거는 제가 부탁드려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혹시? 아, 저는 다 물건대 썼어요 그냥 자전거 자전거 한번 타보고 싶어요 아, 좋죠? 로고 청소기 로고 청소기 한번 써보고 싶었고 알람 좋죠 침대 실질적인 소원을 했네요 각자가 여친 소원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좀 이따가 진짜 소원을 빌 시간이 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손, 손 바꿔야겠다 손 바꿔야지 뭐, 뭐, 왜, 왜 다 통일하자, 그 삭발로 하하하하 여기서 삭발하고 삭발하고 삭발은 좀 그렇지 그냥 탈색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 핑크 형색 나 탈색은 좀 재밌어 탈색이 더 아파 아이돌 스타일로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마 핑크버리는 우리 애가 놀랐어 아이고, 재미있네요 에이 아, 재미있네요 캐나티브 여러분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아, 소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 나, 뭐 안 걸렸던 것 같은데 진시 아, 그 우리 티슈, 키친타월에 있었잖아요 거기도 아니, 무거운데? 어, 여기 편집도 써주잖아요 누비, 더 하셔, 들어볼래? 오, 야 오, 뭐야 쇳덩이 아니야? 아령 아니야? 아니, 생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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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뭐야, 뭐야, 뭐야 아, 뭐야, 뭐야, 묵직하다 야, 야, 야 야, 얘들아 야, 얘들아 야, 남준아 야, 쿨톤이 있었는데, 진짜로? 야, 남들아 너 최고의 앰버서잖아 우와 우와, 귀엽다, 이거 어? 우와 귀엽다 오, 야, 이쁘다, 이쁘다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뭐야, 뭐야, 뭐야 나 아, 진짜? 아, 진짜?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 말레 쓰는 건가? 이게 뭐야, 이게? 아, 뭐야, 뭐야 yle 어머, nichts 나 아, 어쩐지, 묵직하더지만 뭐야 아, 진짜 뭐야, 나 줘,나 쓸게 이거 야,racた gr advog 고수 바늘 Fa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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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이께 하나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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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레전드. 일곱 남자들은 한 달에 또 달리고 달립니다. 방탄소년단의 리얼 버라이어티 쇼! 한 달 후에 만나요! 6월 15일에 만나요! 방탄! 방탄! 비쟋다!